생활방역 생활방역 하는데 이게 뭔가요? 생활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MCR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방역에 대해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요즘에 뉴스에 보면 생활방역 생활방역 하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지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통제하기 어렵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운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와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시간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방역인데요. 생활방역이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칙으로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습관과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개인위생이나 환경위생을 지키기 위한 내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에 녹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예정인데요. 방심은 금물! 생활방역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병행해야 합니다. 4월 19일까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바로 생활방역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보다 위험 수준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 가지 예로 싱가포르이 지난 3월 23일 개학을 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확진자가 2,500명이 넘는데 이 수치는 한 달 동안 14배가 증가한 것이고요. 인구 1만 명당 감염자도 약 4.3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싱가포르는 다시 직장을 닫고 학교도 휴교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 5% 미만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고 이 외에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바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전환 조건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결정지할 예정입니다. 그럼 생활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대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생활방역에 포함되는 수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여러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생활방역 핵심 숙칙 초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세 번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네 번째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다섯 번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인데요.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핵심 수칙별 행동요령과 보조수칙 등 생활방역지침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생활방역지침 초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방역에 관련해서 국민 의견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생활방역지침에는 국민 개인 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등 여러 사회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6일까지 생활방역 5가지 기본 수칙 세부 항목에 대한 궁금증과 해당 수칙이 잘 지켜지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소중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